여기 여기 잠시만요 젊은 친구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누구야? 음식을 왜 안 갖고 와? 젊은 친구 세상 좋아졌다 와 고생했어 근데 모새끼 아직 안 나왔는데? 근데 모새끼 아직 안 나왔는데? 아직 덜 끝났어 유부초밥 유부초밥이요 일단은 누가 제일 먼저 끝났어? 매튜 거부터 먹어야지 그럼 네 폴란드에서 약간 수제비 같은 느낌 있는데 이게? 네 밀가루 넣고 보토랑 넣었어요 보토랑? 너무 매우면 중간중간 이렇게 열할 때 열 시키라고 만든 거예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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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약간 그런 역할로 하려고 사실 수제비처럼 쫄깃쫄깃쫄깃 쫄깃했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안쫄깃더라고요 버터맛이 딱 떠니까 매운맛도 잡히고 은근히 버터향이랑 어울리네 내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잘 가르쳐? 참 잘 가르친다 제가 잘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일단 잘 먹었습니다, 맛있어요 모에카? 네 다음이 모에카야? 모에카는 튀김 두부가 들어있는 네, 여기 들어있어요 과연 튀김 두부랑 음, 맛있다 두부하고 은근히 어울리네 에이미 이래였던 거 같은데? 붉은색, 푸른색 그 사이에 상초고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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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요. 아쉬워요. 삼장 어때요? 고급스러운 페이스트야. 근데 삼장 진짜 맛있다. 아구 간 후 쌈장 만든 거는 정말 뭔지 난 거야. 아구튀김을 같이 싸먹는 건 아깝다. 아구튀김 따로 먹고 쌈장은 놔뒀다가 밥이랑 먹어야지 밥이랑 먹어야지. 왜 안 갔어 모세? 왜 안 갔어 모세? 끝났어요 이제. 그래도 다 끝났어. 3분 남았어요 3분. 새우떡 아구찜 어디 있어? 네 여기 여기. 그거 먼저 가져가야지. 그래가지고 먹어볼까 먼저? 한국은 빨리빨리야. 빨리빨리. 한국은 빨리빨리야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어 나 배웠어. 뭘까? 이렇게 고춧가루가 쓴내가 나지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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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. 와아이고. 아이고. 그럼 이제 싱크림을 더 뭐. 아이고, 여기 있는 첫 번째. 아이고, 이 분들. 자, 심사숙고한 결과 꼴찌는 너무 고생했지만 그렇게 내가 너무 긴 시간을 했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어 새우가 안 들어가 있고 떡이 안 들어가 있고 이국 초밥도 안 만들어 있고 아쉽지만 모세가 오늘은 간이 제일 좋고 정신이 없었어